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투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투비가 신곡 아웃사이더의 안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투비 소속사 측은 지난 3일 비투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의 타이틀곡 아웃사이더의 안무 연습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 멤버들은 내추럴한 의상을 입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선보이는 칼군무는 물론 어른 섹시를 엿볼 수 있는 그루브한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글로벌 팬들의 환호와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신곡 아웃사이더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적인 멜로디의 네오펑크 네오소울 장르의 곡으로 멤버 이민혁과 프니엘이 음악 작업에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발매한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는 아이튠즈 톱 앨범 부분에서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 12개 지역에서 1위의 정상을 차지하며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투비 신곡 아웃사이더 뮤직비디오가 천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4일 비투비 소속사 측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에 공개된 비투비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의 타이틀곡 아웃사이더 뮤직비디오는 공개 6일 차인 지난 4일 오전 1시 기준 유튜브 듀수 천만 뷰를 넘어서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투비가 아웃사이더로 컴백 무대를 가졌습니다. 지난 3일 KBS2 뮤직뱅크에서 비투비는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의 타이틀곡 아웃사이더 컴백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비투비는 블랙 계열의 의상으로 남성미를 과시했으며 여유로운 무대 매너와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딩 요정으로 등장한 멤버 이창섭씨와 서은광씨는 카메라를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찍는 등 유쾌한 모습을 통해 무대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투비 이민혁씨가 자신의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3일 이민혁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휴 오늘도 내 목숨 위험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도플갱어급으로 똑 닮은 미모에 이민혁씨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의 투샷이 담겨있습니다. 이민혁씨는 오렌지색 머리로 변신한 뒤 한층 빛나는 잘생김을 뽐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형제라고 해도 믿을 만큼 두 사람은 전부터 닮은 꼴을 인정해왔습니다. 그 모습에 걸스데이 유라는 헐 대박 이라며 놀라워했고 팬들은 쌍둥이다 닮았어 둘 다 잘생겼어요 10년 나이차 믿기지 않아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비투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비투비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